수원시 영통구 사례입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조작을 하지 않으면 사전투표 득표율과 당일투표 득표율이 후보별로 거의 같다에 영값을 중심으로 해서 아주 건수한 차이다. 이게 모든 것에 대한 일종의 신호등 역할을 하게 됩니다. 자료를 딱 조사를 해보게 되면 이런 표가 나옵니다. 이게 수원시 영통구입니다. 이거 보면 어떻습니까 조심스럽게 조작을 했구나 이렇게 감이 오는 겁니다. 왜 그러냐 더불어민주당 김동영 후보는 작은 수칙입니다만 수원시 영통구의 12개 동에서 단 한 곳에서도 패배하지 않았습니다. 거듭 말씀드리지만 동 레벨에서 동일한 조작값으로 다 표를 훔치기 때문에 동 단위에서 여러분들 실패할 수가 없는 겁니다. 이걸 좀 확대해봤습니다. 수원시 영통구 사례입니다. 값은 적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100% 뭡니까 더불어민주당 후보가 12개 동에서 다 여러분들이 이렇게 영통구 12개 동에서 모두 다 관내 사전투표 득표율 빼기 당일투표 득표율이 플러스값이 나올 수가 없는 겁니다. 이것은 뭐냐 동 단위별로 조작을 했기 때문에 동 단위별로 사전투표 득표율을 밀어줬기 때문에 모든 동에서 더불어민주당은 플러스값을 낼 수밖에 없는 겁니다. 이걸 바로 의심을 하는 겁니다. 이 사람들이 조작했구나. 여러분들을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것이 왼쪽은 요리를 지방선거에서 수원시 영통구의 경기도지사선거입니다. 여러분들 오른쪽은 조작이 좀 덜했던 2020년도 4.15 총선 당시에 전라북도의 남원시 임실군 순창군 자료입니다. 여러분들 오른쪽이 자연수입니다. 손을 대지 않았을 때 플러스 마이너스 플러스 마이너스 교차됩니다. 아름답죠? 무작위수입니다. 왼쪽이 뭡니까? 프로그램을 돌린 겁니다. 프로그램을 돌렸기 때문에 이런 수치가 나오는 겁니다. 프로그램을 돌렸기 때문에 이런 수치가 나오는 겁니다. 여러분 숫자는 어마어마하게 겁납니다. 여러분 한번 보니까 이 수원시 영통구 같은 경우는 여러분 보니까 관내 사전투표 득표율 빼기 당일 투표 득표율은 2.6%네 플러스 그리고 국민의힘당은 마이너스 1.5% 정도 나왔네요. 다 오차범위 내죠. 그런데 관내 사전투표를 보시면 좀 다릅니다. 우편투표 관내 사전투표 득표율 빼기 당일 투표 득표율은 영통구 같은 경우는 플러스 1.8% 그리고 이게 관외 사전투표 1.8% 마이너스 1.6%이 나오네요. 그것만 한번 보시죠. 영통구 같은 경우는 나오죠. 밑에서 네 번째 플러스 1.8%이 나오네요. 아주 조심스러운 조작을 한 것 같네요. 그렇게 하면 그다음에 제야 전문가가 소위 선거 데이터 사이에 규칙성을 규명하는 그런 작업을 해가지고 딱 한 장의 여러분들 표로 그렇게 정리를 했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수원시 영통구의 선거 데이터를 분석을 해보니까 김은혜 후보한테는 자기가 받은 사전투표수 2만 6,669표에서 10%인 2만 2,667표를 붙인 겁니다. 2,666.9입니다. 반올림하게 되면 2,667입니다. 정의당 의원의 항순식 후보는 341표를 받았는데 30%를 빼앗깁니다. 102표를 빼앗깁니다. 강용수 후보는 431표를 받았는데 여러분들 절반인 216표를 빼앗깁니다. 그래서 더불어민주당의 김동영 후보는 실제로는 47표에선을 덕표했는데 조작된 값이 2,985표가 들어가 놓으니까 52%로 뻥 튑니다. 김은혜 후보는 실제로 50%를 덕표했는데 사전투표입니다. 46% 푹 주저앉습니다. 이렇게 조작을 한 겁니다. 실질적으로 2,985표를 김동영 후보한테 밀어놓았지만 김은혜 후보하고 황순식 후보하고 강용수 후보한테 2,985표를 빼앗았기 때문에 사실상 실제 격차는 2,985표의 두 배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격전지에서 이렇게 전산조작을 하게 되면 이기기가 힘듭니다. 여러분들 최종 결과는 딱 한 장의 표로 정리가 됩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발표한 자료가 1번, 2번, 3번입니다. 1번은 수정전 사전투표수니까 조작된 사전투표수입니다. 후보별로 김동영 후보가 8만 1,082표 수원시 영통구에서 김은혜 후보가 7만 5,153표 정의당 후보가 1,141표 강용식 후보가 1,647표를 받았다. 이렇게 발표한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1번이 아주 중요합니다. 조작된 후보별 사전투표수입니다. 조작값을 고려해가지고 조작되지 않는 상태로 이렇게 원위치를 시켜가지고 진짜 사전투표수 후보별로 구해보니까 김동영은 3만 282표가 아니고 2만 7,297표를 받았고 김은혜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발표한 2만 6,669표가 아니고 실제로는 2만 9,336표를 받았고 황순식은 341표가 아니고 1,141표를 받았고 엄청나게 빼앗았죠. 443표고 강용석은 431표를 받은 것이 아니고 6,447표를 받은 거죠. 진짜라고 하니까 4번이 진짜 사전 득표수입니다. 후보별로요. 5번이 선관위가 발표한 당일 득표수니까 두 개를 합치게 되면 진짜 후보별 득표수와 나오는 겁니다. 최종 진짜 득표수는 김동영 7만 8,097표 김은혜 7만 7,820표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5천표 정도 차이로 6천표 정도 차이로 졌다고 했는데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실제로 구해보니까 천표 정도 차이가 난 겁니다. 그 사이만큼 표를 훔친 거죠. 여러분 한번 보시죠. 이 사람들을 조작하는 방식은 여기 보시죠. 제가 계속해서 반복하지만 사전 투표를 조작하게 되면 선거되어 있다 숫자가 맞지 않습니다. 선거관리위원회 공식적으로 발표한 숫자가 동별로 조작을 하기 때문에 반올림을 처리하는 과정에서 숫자가 맞지 않습니다. 그리고 또 실물위조 득표지를 투표함에 투입했기 때문에 이 또 숫자가 맞지 않는 겁니다. 그게 여러분 가장 극심한 경우가 여러 가지 선거가 동시에 실시되는 지방선거가 가장 심합니다. 보통 대통령 선거나 총선 같은 경우는 한 명만 하기 때문에 좀 이렇게 정교하게 조작을 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선거가 일곱 개 여덟 개가 동시에 실시가 되면 그냥 표를 쑤셔 넣고 그냥 대충 그냥 마무리하는 겁니다. 어떤 사람도 선거 무효소송을 지방선거에서는 제기하지 않기 때문에 여러분 이거 한번 보시죠. 이게 맨 밑에 있는 여러분들 이 흰색이 중앙선거관련회에 발표한 후보별 득표수입니다. 이런 바로 위에 초록색이 조작 프로그램을 이용해 가지고 조작을 떨어낸 조작을 수정한 그런 진짜 득표수입니다. 진짜 득표수와 여러분들 바로 조작된 중앙선거관회 자료하고 맞지 않습니다. 김동령 선관위 발표 8만 1,109표 진짜 득표수 8만 1,082표 27표와 남는 겁니다. 플러스 27 김원회 선관위 발표 총득표수 7만 5,184표 진짜 득표수 7만 5,153표 추정치입니다. 맞지 않습니다. 31표와 남는 겁니다. 정의당의 황순식 선관위 발표 1,142표 진짜 득표수 1,141표 한 표가 남는 겁니다. 다 합쳐보니까 59표입니다. 엄청나게 큰 수치죠. 59표에 표가 남은 겁니다. 표가. 이 경우는 좀 작은 경우네요. 150도 있고 200도 있고 별짓 다 합니다. 특히 지방선거가 심합니다. 59표가 남았기 때문에 이거를 그냥 두고는 전산처리를 마무리를 할 수가 없는 겁니다. 이거를 퉁치기로 해야 되는 겁니다. 0을 만들어야 되니까 맨 끝에 마이너스 59를 잘못 투입 및 구분된 투표자 항목이라는 것을 만들어 가지고 잘못 투입 및 구분된 여러분들 항목을 만들어 가지고 마이너스 59를 딱 적어줍니다. 전국에 탁 관찰되는 겁니다. 이렇게 작업을 해 가지고 조작을 한 겁니다. 팔달구 사례 영통구 사례 전국 사례입니다. 경기도지사를 우리가 여러분들 꼼꼼하게 보는 이유는 경기도지사에서 일어난 일이 전국에 뭡니까 지방선거에서 일어난 일입니다. 어떻게 했냐 전산조작을 한 겁니다. 전산조작 누가 했냐 선관위 관련자들이 관련된 겁니다. 이번에 전산조작 총 대빵이 누구냐 박찬진 선관위 사무차장 겸 사무총장 대형이 유리를 지방선거를 총지휘했습니다. 6월 9일 날 그가 장관인 사무총장으로 승진한 겁니다. 이럴 수 없는 일입니다. 여러분 다시 한 번 더 말씀드리면 공부학사님 그거 어떻게 찾아낸 겁니까 수원시 영통구에 복잡한 선거 데이터가 있지 않습니까 그 선거 데이터 사이의 규칙성을 상호 규칙성을 그게 방정식으로 표현될 거라고요 공식으로 그걸 컴퓨터 시뮬레이션 통해 돌리는 겁니다. 컴퓨터 시뮬레이션을 통해 가지고 A, B, C, D를 다 돌려보니까 뭐를 찾아낸 겁니까 이 사람들의 조작값을 사전투표 득표수에서 몇 퍼센트를 다 빼앗았구나 그걸 찾아낸 겁니다. 그게 공식화 되는 거죠. 그 공식이 여러분 어디에 표시가 된 겁니까 여러분이 보시되어야 하는 초록색이 그 공식에서 구한 겁니다. 이게 여러분들 밑에 맨 하단에 있는 하얀 것이 예상 득표수입니다. 정확하게 후보별 예상 득표수를 맞춥니다. 차이가 전혀 나지 않습니다. 정확하게 선거 조작 기술자들이 어떤 공식을 이용해 가지고 사전투표 득표수를 조작했는지를 찾아낸 겁니다. 그들이 운용한 조작 공장을 발견한 겁니다. 현장을 포착한 거죠. 너희들이 이 공식을 이용해 가지고 선거 데이터를 전국에서 만들었구나. 그걸 찾아낸 겁니다. 그걸 이야기하는 겁니다. 예상 득표수를 정확하게 뭡니까 바로 조작 프로그램을 이용한 그런 추정치가 정확하게 맞아떨어진 겁니다. 딱 맞아떨어지는 겁니다. 선거안이하고는 엄청난 격차가 나오죠. 앞에서 한 번 더 했지만 여러분들 검증하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여러분 위에가 중앙선거관련의 자료입니다. 중앙선거관련에 발표한 후보별 득표율 가운데서 사전투표수를 당일 득표수로 한 번 나눠주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 여기서 0.6이라는 것은 무슨 뜻인가 하니까 당일 투표 100장의 중앙선거관련에 발표된 자료를 보니까 김동영 후보는 사전투표가 60장이 있는 겁니다. 진짜를 구해보니까 어떻습니까 54장밖에 없는 겁니다. 조작을 한 거다. 진짜는 54장밖에 없는데 뻥튀기를 해가지고 60장을 만들어 준 겁니다. 제야 전문가가 데이터에 대한 감을 잡기 위해서 이걸 사용했는데 굉장히 설명할 만한 가치가 있는 거죠. 김은혜 후보는 중앙선거관련에 발표한 사전 득표수와 당일 득표수 가지고 나누어 보니까 당일 득표수 100장에 사전 득표수 55장을 얻었다. 이게 중앙선거관련에 공치조를 발표한 겁니다. 여러분 아시다시피 중앙선거관련에 사전 득표수는 조작된 거죠. 진짜를 구해보니까 어떻습니까 김은혜 후보는 몇 장을 받았습니까 61장을 원래 받았더라는 겁니다. 표를 빼앗겼으니까 중앙선거관련 자료가 0.55가 나옵니다. 100장당 55장에 사전 득표수가 밖에 없는 겁니다. 정의당 이름은 항순식 후보는 중앙선거관련에 발표된 자료에 의하면 당일 득표수 100장에 사전 득표수 43장밖에 못 받았다. 진짜 구해보니까 뭡니까 55장이나 받았더라. 그만큼 훔쳐간 겁니다. 누가 훔쳐갔습니까 김동령이 훔쳐간 거죠. 민주당이 훔쳐간 겁니다. 이런 짓을 누가 했습니까 선관위가 한 겁니다. 이런 짓을 누가 했습니까 선관위가 한 겁니다. 이런 짓을 누가 했습니까 대한민국의 선관위가 했습니다. 이런 짓을 누가 했습니까 대한민국의 선관이었습니까 총책임자가 누굽니까 박찬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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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광주광역시 출신 전남대학교 사학과 졸업 어제 부로 장관이 된 박찬진 요리를 지방선거 당시에 사무차장이자 사무총장 대형으로 요리를 지방선거를 총지휘한 인물이 박찬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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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런데 장관을 성진을 시킨 겁니다 이런 썩어빠진 세상이 어디 있습니까 이런 썩어빠진 세상이 어딨냐고요 대한민국의 전산조작을 가장 해박하게 파악하고 있는 자가 박찬진입니다 여러분 대한민국의 가장 해박하게 파악하고 있는 자가 누굽니까 사무총장 사무창장 기회조정실장 선거정책실장 중앙선관의 조직도입니다 기획국 홍보국 정보자료국 선거국 법제국 조사국 선거연수원 누가 여러분 타합입니까 사무차장이 타합입니다 사무차장이 타합입니다 누가 가장 잘 압니까 선관위 내부의 전산조작 전모를 가장 잘 알고 있을 3인방은 세 사람입니다 두 사람은 퇴직했습니다 박찬진 시민 사무총장이 가장 잘 아는 겁니다 2020년 4.15 총선은 조해주 체제였습니다 2020년 3.9대선은 김시한 사무총장 체제였습니다 2020년 6월 1일 지방선거는 박찬진 사무차장의 체제였습니다 사무총장 대행 체제였습니다 이게 여러분들 어제 뭡니까 장관이 된 겁니다 장관이 됐단 말입니다 장관이 어떻게 이런 짓을 할 수 있습니까 장관이 됐다고요 어떻게 이렇게 여러분들 할 수 있냐 이야기죠 대한민국이 어떻게 이렇게 갈 수 있냐 이야기입니다 어떻게 이런 대한민국이 이렇게 갈 수 있냐 이야기입니다 전산조작 이런 주범들이 다 출시해가 장관이 되는 세상이 된 겁니다 이게 말이 됩니까 이게 말이 되냐고요 이게 말이 된단 말입니다 이게 말이 되냐고요 이게 말이 되냐 이야기입니다 이게 말이 되냐 이야기입니다 이 조직들을 보란 이야기 이 조직들을 누가 6월 1일 지방선거를 다 총괄했습니까 박찬진이 다 한 거 아닙니까 선관이 전산분야를 총괄조치에 있는 사람이 누구냐 박찬진이 다 한 거죠 사무총장 대응을 했고 사무차장을 했으니까 이게 개판이지 이게 무슨 판입니까 이게 개판이지 이게 무슨 판입니까 여러분 전산은 모든 결과를 다 만들 수 있습니다 프로그램을 사용해 가지고 다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선관위 발표 선거 결과 투표함 투표 조선은 절대 일치하지 않을 겁니다 전산조작은 오로지 선거 이후에 선거 결과 데이터를 통해서만 확인하고 검찰의 여러분들 메인 서버의 압수수색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거는 이런 짓으로 하면 안 됩니다 나라가 망한 거죠 6월 1일 지방선거의 박찬진 사무총장 대응 체제입니다 김시안 씨가 속구리 투표 때문에 물러났기 때문에 이런데 여러분들 뭘 해요 장관을 시켜주는 겁니다 장관을 장관을 해요 장관 장관을 하는 겁니다 말이 안 되는 짓들을 하고 있는 겁니다 나라가 망조가 들지 않고서는 어떻게 이런 일을 할 수 있겠습니까 책임지고 물러나도 쌓아야 될 사람을 장관을 시켜주는 세상이 됐으니까 나라가 완전히 맛이 가근 겁니다 백마님처럼 이걸 보고도 가만히 있는 놈들이 이게 나라냐 이야기죠 이게 나라가 아니고 뭐라고 표현했지 나라가 아니고 무슨 표현이 적합할지 모르겠습니다 이런 사람들한테 세금을 그냥 밥 먹여주고 그게 되냐 이야기죠 정말 말이 안 되는 겁니다 방송을 좀 차분하게 하려고 했는데 이게 이런 거 보고 어떻게 하닥질이 안 나겠습니까 이거 마저 여러분 설명하죠 여러분 보시죠 이게 조작이 안 된 기본소득당은 선관위 자료가 100장에 54장입니다 조작을 안 했으니까 똑같지 않습니까 진짜를 구해봐도 진보당의 송영주 후보도 같은 게 보시기 바랍니다 조작을 안 했으니까 당일 투표지 100장에 사전투표지 59장입니다 선관위 발표가 진짜도 구해보니까 59장입니다 무자비의 약탈당한 사람이 강용석입니다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선관위가 강용석은 딱 찍어가지고 너는 안 된다 이야기입니다 너는 절대로 안 된다 당일 투표지 100장에다가 사전투표지 35장밖에 못 받았다 진짜 구해보니까 뭡니까 53장입니다 이제는 대한민국에서 여러분 이제 대한민국에서 있죠 선출직 공직자 하려면 선관위에 관한 말을 하면 안 됩니다 이게 세상입니까 이게 나라냐고요 그래서 4.15 총선이 끝나고 난 이후에 다 벌벌벌벌 떠는 겁니다 대전시 중구에 이은근 후보 같은 경우도 포기하고 부산시 남구에 이은주 후보도 다 선거무여소송리했다가 포기하고 아예 나경호는 여러분들 선거무여소송송 안 되고 오세훈이다 말 안 하고 누구죠 김 누굽니까 이번에 강원도지사 된 사람 김진태도 이야기 안 하고 왜 안 하겠습니까 선관위에 대해 들어봐야 다음에 찍어가지고 낙선시키니까 찍어가지고 찍어가지고 낙선시키는데 여러분 이거 보시기 바랍니다 대한민국 선관위가 지금 어떻게 하고 있는지를 그냥 강용석이 너는 인간도 아니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너는 인간도 아니니까 네가 4.15 총선에 그냥 총대 메고 나섰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힘들다 너는 죽어라 너는 죽어라 강용석이 죽어 이렇게 한 게 여러분 여기 딱 있네요 선관위 발표 자료는 당일 투표 100장에 35장밖에 안 받았다 진짜 여러분들 찾아보니까 53장을 받은 겁니다 그만큼 뺏어다 버린 겁니다 누가 먹었습니까 김동령이 안 먹은 거죠 김동령이 어떻습니까 중앙선거 관련해가 뭡니까 너는 참 좋은 사람이다 100장에 사전투표 60장 발표한 겁니다 다 가짜죠 진짜 구해보니까 뭡니까 54장밖에 없네 이렇게 넣었습니다 국민의힘이 김원회 후보는 어떻습니까 중앙선거관리나 당일 투표 100장에 사전투표 55장이 있었다 실제로 구해보니까 뭡니까 61장이 있는 겁니다 다 빼앗아간 겁니다 아주 좋은 지표입니다 제야 전문가께서 이거를 딱 계산해보면 대충 다 나온답니다 아 이거 장난을 이렇게 했구나 특히 기본소득당하고 진보당은 진짜하고 가짜가 여러분들 가짜하고 진짜가 똑같지 않습니까 중앙선거관련이 가짜하고 진짜가 다른 사람들은 다 변하지 않습니까 선거가 여러분들 이렇게 된 겁니다 특정인을 엄애하거나 비난하거나 이런 게 아니고 이거 이래가 되겠습니까 선거가 아니고 완전히 조작질이잖아요 푸른음 돌려가지고 그럼 뭐 하려고 선거하냐 그 수천억 들여가지고 그냥 프로그램 돌려가지고 아는 놈 다 뽑아주면 되지 내란제입니다 내란제 내란제 침묵하는 사람이 윤석열이라는 사람입니다 그래 되겠습니까 왜 표 좋습니까 한심한 사람이에요 대통령이 국민들이 이렇게 뭡니까 현안 과제 중에서 이렇게 중요한 과제 침묵합니까 침묵해서 됩니까 침묵하면 잘될 것 같습니까 사실과 진실이 알려지면 진짜 뒤집어집니다 아무리 정실이 야바히 세상이라고 하더라도 옳은 길을 가야 되죠 옳은 길을 가야 끝이 좋지 않습니까 이런 짓을 여러분 해놓은 겁니다 이런 짓을 이게 말이 됩니까 김동령은 여러분 승관위가 이쁘니까 당일 투표 100장에 사전투표 60장까지 올려주고 진짜 구해보니까 뭡니까 턱없이 뭡니까 54장밖에 없는 겁니다 훔친 거 다 드러나니까 김은혜는 또 정신 체리하죠 승관위가 당일 투표 100장에 55장밖에 사전투표 못 받았다 진짜 뭡니까 조사해보니까 61장이나 받은 겁니다 이걸 찾아야지 국민들을 위해 가지고 그런데 안 찾겠죠 국민의힘에 부정선거 은폐론자들이 엄청나게 많으니까 나중에 다 갈아야 될 사람들이에요 인간들이 아니죠 정의당의 황순식 후보는 100장 가운데 사전투표에서 43장밖에 없겠다고 중앙선거관에 공식 데이터를 발표했는데 진짜 구해보니까 55장이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중앙선거관에 선거 데이터 자체가 완전히 뭡니까 그냥 조작된 수치인 겁니다 여러분 중앙선거관에 선거 데이터가 그냥 조작된 겁니다 왜 사전투표 득표수를 조작했습니까 뭘 가지고 전산 프로그램을 통해 가지고 그게 발각이 된 겁니다 나라가 뒤집어질 일이 발을 통한 겁니다 나라가 그 잘난 보니까 학자들 다 제치고 낮에는 생업하고 이런 밤에 밤낮을 세우고 이런 만든 사람이 이 재야전문가가 이걸 만드는 된 겁니다 이 나쁜 놈들이 생각해 가지고 여러분 강용석 이름은 뭡니까 선관위가 당일 투표 100장에서 너는 말이야 너는 나쁜 놈이니까 35장밖에 못 받았어 사전투표 발표했습니다 너는 절대 앞으로 공직 선출직으로 못 나와 그런데 진짜 구해보니까 뭡니까 강용석 후보가 무려 53장이나 받은 겁니다 다 도덕질해 가지고 김동룡이 함께 준 거죠 경기도 지사선거 수원시 영통구 42개의 지방자치단체 가운데서 기초자치단체장입니다 세 번째 분석 결과입니다 김은혜는 자신이 받은 사전투표 득표수에서 10%를 빼앗겼고 표수는 2667표를 빼앗겼습니다 황순식 정의당 후보는 자신이 받은 사전투표 득표수에서 30%를 빼앗겼고 표수는 102표입니다 무소속의 강용석 후보는 자신이 받은 사전투표 득표수에서 절반인 50%를 빼앗기고 216표를 빼앗겼습니다 총 조작률은 10%, 30%, 50%를 대가지고 90%입니다 그리고 조작된 총표수는 2985표입니다 그러나 실제로 3명의 후보에게서 2985표를 빼앗고 김동룡 민주당 후보에게 2985표를 더해줬기 때문에 2배가 되는 5970표 정도의 격차를 전산조작해서 만들어낸 겁니다 결과적으로 선관위의 공식 발표는 김동룡 후보가 5,929표 차이로 승리했다 이렇게 발표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아셔야 될 것은 선거관리위원회의 공식 발표 선거 데이터는 바로 조작된 후보별 사전투표수가 들어 있습니다 그것을 조작 프로그램을 찾아내가지고 모두 다 조작되지 않는 원위치로 시켜가지고 진짜 사전투표수를 구한 다음에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발표한 당일투표수와 합쳐가지고 진짜 총투표수를 구해가지고 계산해 보니까 김동룡 후보가 5,929표 차이가 아니고 277표 차이로 아주 아슬아슬하게 승리한 겁니다 결과적으로 투표 조작에 의해서 뻥튀기한 표수 김동룡은 자의반 타의반으로 5,652표를 절도한 겁니다 표를 도독질한 겁니다